하이룸 오늘 소개해줄 제품은 바로바로 반려동물 관절 보조제 안티놀 래피드입니다 여러분 안티놀 래피드 되게 생소하시죠? 안티놀 래피드란 바로 천연 항염증제라고 해요 그니까 인위적인게 아닌거야 천연인거야 내가 이 제품의 특징을 알려줄게 일단 첫번째 100% 천연성분으로 슈트기가 없이 장기투어에 적합합니다 두번째 초록잎 홍합 분말이 아니라 특허받은 고순도오일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합성보존재나 부형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은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전혀 함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전혀 없대요 완전 좋죠 어떤 동물에게 유익하냐 모든 성장관계의 반려동물에게 투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부나 피모의 개선이 필요한 동물들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린 반려동물들에게 나무나무 좋아요 이 안티놀은 수유사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전세계의 수유사들이 일상적으로 검증한다고 해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한달 이상 먹여봤는데요 애가 부작용도 없고 왠지 더 활발해진 것 같고 그러니 활동량도 자연스레 많아지고 소화도 잘 돼서 똥도 잘 나오고 너무너무 좋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물이랑 함께 먹여줍니다 특히 진짜 좋은게 알갱이도 작은 편이라 급여하기도 편해서 집사한테도 너무 좋아요 이 보조제의 효과는 피부나 털에 윤기가 나고 활량이 넘어지면 더 건강해진다고 해요 어쩐지 이걸 먹고 난 뒤로 고양이의 털이 진짜 윤기가 나고 피부보다 건강해졌어요 이 영양제 넘 좋아 구매하고 싶죠 동물병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방문 전 병원에 전화 문의 후 방문 권장을 추천합니다 또한 대용량으로 출시해서 다경 가정이나 강계 키울 때도 관절 보조제 비용이 절감돼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너무너무 추천 그럼 안녕 or are you were you you or